등속 조인트 등속 조인트 등속 조인트는 누유가 됐던 원인이 지난번에도 한번 보여드렸지만 여기에 쇠에 곰보가 져가지고 오히려 누유가 계속 이루어졌던 거예요 실을 몇 번씩이나 바꿔도 당연히 셀 수밖에 없죠 그래서 요거는 방법이 없어요 이건 어떻게 할 방법이 없으니까 신품을 주문했고요 신품은 여기가 이렇게 매끈해요 매끈해야 오일이 누유가 안되죠 요거는 제품이 정품은 아니고요 정품은 가격이 100만원이 훨씬 넘어가 버려요 요거는 신품 애프터 제품이에요 하도 많이 망가지니까 애프터 제품이 출고가 되는 것 같아요 애프터 제품으로 조립을 해드릴 거예요 다른건 문제 없겠지? 좋아 자성비 좋아 100만원씩 100만원 넘게 주고 이거 가려면 가야겠냐? 하부쪽 타이밍 체인을 신품으로 바꾸고 거기에 해당되는 가이드 레일 두개의 신품으로 꼈어요 그리고 여기 타이밍 체인 하부쪽 타이밍 체인 텐셔너 신품으로 장착했고요 지금 상부쪽 체인만 걸어주면 돼요 가이드레일 하고 상부 체인 신품으로 장착하고 가이드레일 양쪽 두개 장착하고 지금 신품에 텐션을 꽂아주고 있어요 스프러켓 신품 장착하고 그리고 문제가 요 가열 플러그를 지금 교환하려고 풀고 있었는데 5개는 정상적으로 풀렸어요 2번부터 6번까지 근데 1번이 풀어졌어요 그냥 허당이에요 이거 이게 뭐 세상 쉬운 일이 없네요 골치가 아픕니다 이거 이거 전문가를 불러야 돼요 가열 플러그 이러면 지금 현재는 제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건 없고 이것만 전문으로 빼주시는 분들이 또 있어요 뭘 제가 건드려 가지고 더 안 좋아질 수 있으니까 전문가를 불러서 작업을 할게요 뭐 신품 가열 플러그는 보쉐 제품을 사용하구요 보쉐에서 이게 뭐 이게 가짜 제품이 나와서 그런 건지 QR 코드를 이렇게 해놨더라구요 그리고 여기에 홀로그램 스티카도 붙어 있어요 홀로그램도 이게 다 어차피 가짜가 나오려면 다 만들 수 있는 거 아닌가 그치 그치 오일도 뺄 것보다 그니까 믿고 써야지 뭐 요렇게 생긴 가열 플러그고 빼봐야지 요렇게 요거는 그리스를 좀 발라서 조립을 해 줄 거구요 저 하나가 문제네요 장착하고 나서 빼는 방향으로 해야 될 거 같아요 일단 스케줄이 있으니까 로컨카바 가스케 교환해서 장착을 했는데 일단 요 아까 얘기한 대로 가열 플러그는 전문가가 달려오고 있어요 하남시에 계시는 분인데 가열 플러그 뽑는 데는 제가 본 분 중에선 최고예요 돈이 들어가서 문제지 이 얼굴 자주 나와야겠다 아니에요 이산가족 찾기가 막 되는데 신기하긴 한데 약간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아니 난 내가 쩌리 유튜버라고 생각했거든 근데 그걸 보고 연락을 하는 사람이 있구나 어디 직쟁이들 있으면 지금 얘기해 특히 여자한테 잘못한 거 있으면 이게 없어요 없어 없어요 그래있어요 조심해 지금 계속 생각하고 있네 없을 거예요 없을 거예요 라고 바뀌었네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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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 전여친이나 뭐 전 전 전 여친이나 모자이크 처리 해줄까? 얼굴만 빼고 백형 모자이크 가열 플러그를 빼기 위해서 들고 다니시는 연장이 이렇게 많아요 혼자 돌고 있던 가열 플러그의 대가리를 일단 부러뜨렸어요 뽑아내고 이제 부터 시작이죠 테스트 지난번 영상에서 여친의 얘기가 나온 기분이 어때? 실리콘을 끊어버리는거에요 이거 봐요 실리콘으로 표현하네 그러니까 기분이 더럽다는 얘기잖아 실리콘을 끊어버리는거에요 안쪽으로 써 안쪽도 같이 쓰면 되죠 바깥쪽은 쓸 필요 없는거야 비싼 실리콘을 낭비를 하고 그래 여기 끊어졌잖아 여기 끊어지면 볼툭 구멍으로 오세요 여자친구 얘기 나와서 그냥 얘기 안하시면 잘할 수 있어요 와 되게 치밀한 척 하는데 실제로 쌓아놓는거 보면 별로 안치밀해 그 영상을 여자친구랑 같이 시청할거야? 대꾸도 안하네 가운데 써야지 가운데 이 정도면 괜찮죠? 잘했다 치타 여자친구 얘기하시면 안돼요 마음이 떨리잖아요 축하해 뭘요? 실리콘 쏜거 뭔가 이렇게 기본이잖아 이거 목욕탕이죠 좋다 잘 사왔어 하나 더 살려다가 내꺼는 항상 없더라 제꺼 없는거에요 항상 아 그래? 네 그건 어떻게 했어? 쭈그려 앉아있어? 지금 내가 쭈그려 앉고 있잖아 그쵸 됐어 이제 이래야지 그만 앉아있어야지 눈이 안보이시는 사장님 와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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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이밍 카바 조립했고 이제 오일팬 조립해야 되는데 아직 여기 가열 플러그는 빼고 계셔가지고 요거 좀 기다렸다가 작업을 이어가야 되겠어요 지저분한거 청.. 청소하고 세척하는 작업을 먼저 진행해야겠어요 청소하고 세척하는 작업을 청소하고 세척하는 작업을 아시만 짱하는 작업을 순수하게 송찬아 네 여친전화번호 한번 해봐 제가 문자 달려줄게요 그런 일로 헤어지게 되면 진작 헤어져야 될 사람이야 안 헤어져요 과거에 집착하고 그러면 아니 안 헤어져요 헤어져야지 헤어져야지 헤어지라는 걸 몰랐는데 내가 헤어지라고 말하던 게 아니라 배가 아파서 그래 남이 잘되는 거 유독 쟤가 잘되는 것도 아닌데 아파하시는 거 같은데 내가 네 나이때는 칵테일을 흔드시는 거 같은데요 내가 또 칵테일도 했었잖아 참 많은 걸 하셨네요 공부만 빼고 다 했어 공부가 제일 힘들어요 공부가 세상에서 가장 힘들었어요 누가 만들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우리 애들 보고 공부하래 공부해 이 새끼야 나 땐 말이야 거의 못했어 아빠 공부 못했다며 엄마가 잘했다는 얘기지 완전 새것만 돼버렸네 두툼하게 칠을 해야지 기존 거 나사선이거든요 이렇게 나사 탈벌 됐습니다 이렇게 예열 플러그 10분 꼽았을 때 딱 맞게끔 탈벌 마무리 잘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안에 있는 예열 플러그는 특수 공부거든요 이 안으로 이물질 들어가지 말라고 지금 넣어놓은 거예요 자 잘 먹겠습니다 일단은 이제 다 갈아냈고요 안에 있는 몸통 이제 빼겠습니다 몸통은 아마 잘 빠질 거예요 몸통은 탈벌했습니다 이게 부러지는 이유가 여기 보시면은 지금 카본이 엄청 많잖아요 그죠 지금 다른 거 뺐지만 여기 깨끗하잖아요 그래서 잘 빠졌던 거고 이거 같은 경우에는 카본이 쩔어가지고 여기를 꽉 잡고 있다 보니까 위에를 푸르게 되면 부러지는 거거든요 BMW 같은 경우에는 이게 부러지게 되면 여기가 헛돌아요 얘만 헛도는 거죠 그러니까 몸통은 가만히 있고 이제 탈거하고 마무리 접습니다 이제 가열 플럭을 다 뽑았고 이제 오일 팬 조립하고 나머지 자잘한 거 조립하면 엔진을 올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올리기 전에 뭐 등속 조인트 라든지 그 디프렌셜 실 같은 거는 미리 교환을 해야 되고 지금 옆에 동일한 작업을 대기하고 있는 차가 또 있어요 지금 리프트가 하나 더 들어왔어요 저희 샵에 일을 하려고 한 개를 더 들여 놨고 총 세 개의 리프트가 자 여기 이제 요 차는 올리팬에 게스켓이 들어가는 타입이고 요 게스켓 장착하면 실리콘을 요런 요런 연결 부위만 조금씩 써주면 돼요 뒤쪽에만 써주면 되겠네요 올리팬은 꼭 네가 닦은 것 같다 그렇게 하니까 올리팬은 잘 닦아서 도색을 했어요 도색을 해야 조금 깔끔하게 보이고 그라인더 질을 하면 색깔이 예쁘지 않아서 도색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요거는 지금 오일 레벨 센서에 들어가는 오링이구요 요것도 교환을 해서 장착하고 오일팬 조립하려고 해요 택시 땡 니가 얘기할까요 됐어 요걸 꼭 해야 되겠어 사연 못 참 하셨잖아 내가 했던 장면을 편집할 거야 대박 완전 좋아 왜 여기를 이렇게 쏴줘지? 바깥쪽으로 그렇게 많이 쏜다고? 그거 원가가 비싸 여기 떨어 부끄러워서 부끄러워서? 뭘 뿌리면 돼? 뭘 뿌려? 여기다가 말하면 안 돼? 오 존나 똑똑해 왜 굳이 저렇게 발라야 돼? 폼나잖아 나 엄청 했어 자 이게 차주 분께서 가장 스트레스 받았었던 프론트 디퍼런셜 이에요 디퍼런셜 이 씨를 3번을 바꾸셨는데 계속 오일이 샌다고 이거 작업하면서 꼭 확인해 달라고 하셨던 거였거든요 등속 조인트가 먹어가지고 먹은 자리로 인해서 오일이 계속 누유가 됐던 거고 뭐 저거 꽂으면 문제 없을 거에요 근데 이쪽이 아닌가 보나 저쪽이구나 하우징 쪽 그치? 하우징 쪽이잖아 이거 오링만 바꾸고 저 일단은 요거 조립할 때 요기에 들어가는 오링 그리고 디퍼런셜 씰 양쪽 그거 다 교환을 해서 조립을 할 거에요 꼭 써 주세요 이게 받고 나서 꼭 봐야 되는 게 여기에 스프링이 충격에 의해서 안으로 떨어지는 경우가 있어 이런 스프링이 바닥에 스프링이 있으면 아 좋댔구나 스키할게 아니 그냥 손가락으로 이렇게 다시 넣으면 내 침 발라서 아 보여주세요 내 건가? 제 거예요 여친이 봤나 보다 아니 쌍농새끼 아니 아니 오늘 오늘 쉬는 날이긴 한데 봤어 봤어 쌍농새끼 됐어 요기에 들어가는 요 실도 신품으로 신품으로 장착해서 디퍼런셜을 차량에 장착하고 디퍼런셜 실은 신품 장착했고 이제 그 분석조인트가 새거기 때문에 이제 더이상 누유의 스트레스에서는 해방될 것 같아요 해방될 것 같아요 파이팅이야 두개 양쪽 조립합시다 손 다쳐 손으로 때리지마 약간 아재 개그필이 있어 나는 왜 경찬이랑 대화를 하면 친구나 아니면 형 같은 느낌이 들어 동견뼈 느낌 디퍼런셜까지 장착했고 이제 멤버 쪽 조립을 하면 엔진이 오늘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아이고 다리야 아이고 어저씨 응원 아이고 호원 소원 뭐 야 아이고 육시